저의 지속으로 다 했어야 됐는데 모니터도 하고 이제 어떤 포즈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생각도 하고 왔습니다 보여줄 게 많지만 천천히 천천히 보여줄 거기 때문에 비밀이 많은 여자예요 보여줄 것도 많고 비밀도 많고 앞으로 차차 처음부터 다 보여주면 재미없잖아요 갈까요? 네 바나나네 바나나 바나나 달라달라 바나나 에어샷 특효 있으니까 놀라지 말아주세요 네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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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세요 같은 부분인가요? 응 타이밍 똑같아 오케이 오케이 I love myself. I love myself. 감사합니다, 오늘도. 감독님들, 작가님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인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이 너무 빨리 가. 아침에 샵 갔다가 팬분들 뵈러 사진 찍으러 왔을 것 같은데 벌써 생방송만 남겨두고 있어요. 분방산수 아시죠? 정말 더 많은 분이 오셨는데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안무 굉장히 어려운 안무고 힘든 안무 되게 많은데 앞에 팬분들께서 응원해주셔서 하나도 안무가 왔어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저는 아마도 안무가 왔습니다. 그럼 더 많은 안무가 왔습니다. 제가 더 많은 안무가 왔습니다.